자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가 또 탱크기가 나오는데요 탱크기가 왜 나오냐 노르웨이가 54대 레오파드 탱크를 독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 중요한 거라고 다른 나라가 탱크 사는 걸 갖고 왔어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 노르웨이가 원래 어디에서 살 거라고 경쟁을 붙였냐 대한민국의 K2와 경쟁을 벌였습니다 K2를 살 거냐 독일의 레오파드 2를 살 거냐 당연히 킹한민국의 K2가 낮지 가격 대비 성능도 낮고 야 독일 레오파드 2 저거 언제 만들어 뭐 좀 고장도 많다며 K2가 이길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저는 속으로 이건 이길 수 없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 멀리 있는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유튜버 입장에서는 야 저건 진짜 웬만해서 못 이길 거다 성능과 가격이 문제가 아니야 저거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 그걸 왠지 왠지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단히 아쉽다라고 의견을 발표했어요 정말 아쉽겠죠 이 업체와 정부 군이 합심해서 동계평가 저희 눈이 많으니까 눈과 산악지역에 다 가서 성공적으로 수행 아마 점수도 엄청 높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 독일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독일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분석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거의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제품은 뭐 K2 엄청나니까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잠깐 보면 이게 노르웨이의 무역수지입니다 보면은 지금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 여기가 100 뭐 200 그렇잖아요 얼마입니까 여기 이게 몇 배를 뛴 겁니까 몇 배를 야 무역수지가 이렇게 뛸 수가 있나 기업의 영업이익도 이렇게는 잘 못 뛰는데 이게 뭐 3배 4배 5배 몇 배를 뛴 거야 월간으로 치면 어떤 월은 10배 가까이 뛰었어요 나라 전체의 무역수지입니다 삼성전자나 애플이 이렇게 벌어도 미친 거고 슈카친구들이 이렇게 벌면은 아우 씨 아우 하여튼 하여튼 상대하고 싶은 말이 들 정도로 본 건데 나라가 벌었어요 나라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미쳐버렸지 않냐 물론 바다 건너에 있는 꼬리아도 미쳤죠 아마 딴 나라 유튜버가 꼬리아를 보면서 어우 야 저 나라 미쳤어요 라고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방향이 다를 뿐이다 방향이 다를 뿐이지만 뭐 같이 미친 나라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럼 보면은 2022년 노르웨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192조 원이 찍혔습니다 나라 전체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잖아요 인구 수도 훨씬 작고 근데 192조를 벌었다고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56조 원 사상 최대인데 그거보다 3배 4배 가까이를 벌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192조 원 벌 수 있죠 우리나라 정도의 무역 규모는 근데 얘네는 수출 수입 무역수지를 보면 수출을 300조에 수입을 120조에서 192조를 벌었어요 아니 이게 지들이 애플도 아니고 그냥 이거 해볼게 말이 되나 나라가 300조 파는 나라야 300조 파는 나라 근데 200조를 번 거야 192조를 이걸 단순 무식하게 제가 그냥 계산해보면 61%가 남은 겁니다 단순 무식하게 무역수지로만 보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뭘 팔면 나라가 61%가 남아? 나라가 다 명품만 파나? 나라가 반도체만 파나? 이게 안 되는데 가능했던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로 수출품목의 73%가 원유와 천연가스예요 원유가 21% 천연가스가 52%입니다 천연가스가 절반이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횡재했어 횡재했어 주웠어 주웠어 길 가다 돈 주웠어 백몇십조 주웠어요 문제는 이게 다른 나라의 고통을 바탕으로 주웠기 때문에 노르웨이가 표정관리를 해야 돼 활짝 웃고 다니면 짱또를 맞을 수 있습니다 강목질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대한민국 막 가스비 올라와서 나라가 힘들고 공무원도 힘들고 대학생들이 힘들고 유럽도 다 지금 시위하고 우리 올려달라 난리치고 있는데 거기서 활짝 웃으면서 어우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진짜 ㅎㅎㅎ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표정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노르웨이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 나라냐 보면 북유럽 국가들이 원래 부유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부유하죠 3.3만 달러인데 물론 나라 인구수가 작긴 하지만 노르웨이는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1등입니다 핀란드, 스베든, 덴마크, 노르웨이 비슷하지 않냐 어 NO 엄청난 차이가 나요 야 그거는 마치 대한민국과 뭐 여기 뭐 동남아시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화내잖아요 야 뭐가 비슷해 1,2반불 하는 나라와 3만불이 같냐 그 차이보다 여긴 더 큽니다 핀란드가 5만 불인데 노르웨이는 9만 불이에요 4만 불의 차이가 나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2배 차이가 나 2배 차이가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하고 비슷하다는 말과 다 돈급으로 보면 비슷한 거예요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중에서도 노르웨이가 압도적으로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소득 5만 달러인 핀란드인이 노르웨이에 돈 벌러 와요 마치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듯이 핀란드인들이 노르웨이에 돈 벌러 갑니다 아 실제 그렇대요 외신에서 보니까 여기서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 나라가 그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고 보시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하겠지만 원유와 천연가스가 워낙 많이 나와서 그런데 아니 노르웨이는 왜 덴마크 스웨덴과 다르게 천연가스가 원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 사실은 지도를 보면 너무 명확해요 노르웨이가 어떻게 생긴 나라냐 우린 대충 뭐 여기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세 나라가? 대충 있는데 노르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해안선을 봐도 양심 없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요 잘 안 봐서 그런데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거길 포를 떠났어 이거 이거잖아 이거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돼있잖아요 이렇게 스웨덴이나 핀란드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이 막아놨어요 이렇게 생긴 나라가 노르웨이 우리가 자세히 안 봐서 그래요 핀란드 입장에서 진짜 분통이 터질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막아놨어요 핀란드입니다 이래갖고 돈 벌러 노르웨이 가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스웨덴도 좀 웃기죠 다 막혔어 벽이 다 막혔기 때문에 그러면 노르웨이와 북해에 나오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다 누구 겁니까? 노르웨이 거 이게 해안선이 칠레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칠레가 남미가 이렇게 돼있잖아요 아레에티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야 동쪽으로는 열려있는데 아레에티다 입장에서는 서쪽으로는 벽이 하나 있죠 비슷해요 벽이야 벽 칠레와 같은 벽으로 노르웨이가 쳐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해안선이 미쳤죠 막 이렇게 뭐 무슨 리아스시캐아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삐죽삐죽삐죽삐죽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노르웨이가 해안선 길이가 세계 2위로 유명합니다 물론 캐아다가 제일 길고 노르웨이가 호주보다 해안선이 길어요 뭔가 이상하잖아 등치는 말도 안 되게 호주가 큰데 그건 아까 봤듯이 노르웨이 해안이 막 이렇게 돼있는데 이걸 다 재서 그런데 사실은 이걸 말이 안 되는 거죠 해안선의 역설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해안선은 정교하게 그릴수록 끝없이 길어집니다 마치 프렉탈 무한으로 가는 건 똑같잖아요 한 뼘 한 뼘 그 튀어나온 돌까지 막 이렇게 가면서 재변은 해안선이 무한대로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믿으면 안 되는 이렇게 긋냐 완전히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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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긋냐에 따라서 줄의 길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자 하여튼 그걸 떠나서 천연가스와 원유로 유명한 이 푸케 푸케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네덜란드 비행기에도 있지만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입니다 여기가 알고 보니 대박이었거든요 이쪽 라인이 알고 보니까 대박이었어요 천연가스하고 막 원유가 엄청나게 나오잖아 게다가 이 푸케는 우리나라 서해처럼 수심 200m 내에 얕은 대륙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동해는 3000m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는 뭐 하기 힘들어요 깊이가 3000m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근데 여기는 서해처럼 수심 200m 내에야 얕은 대륙붕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대박이었는데 옛날에는 몰랐죠 옛날에는 몰라서 석유가 나오기 전이니까 1965년에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세 나라가 모여서 대륙붕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게 나라의 운명을 갈랐어요 지금 와서 보면 대륙붕 협정을 체결하는데 그때는 왜 체결을 했냐 얘 때문에 석유가 유전 발견 전이기 때문에 우리 대구님이 여기 좀 많이 나오거든요 대구하면 또 이쪽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차가운 물에 사는 대구가 많이 잡히니까 서로 어업을 어디서 하냐 이거 갖고 열심히 싸우다가 에라이 대구 잡는 거니까 대구잡이로 이렇게 나눴어요 대륙붕 협정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피해본 국가가 등장을 하죠 누구겠습니까? 사기 맞은 국가 국가적 사기를 맞았죠 바로 덴마크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북해 유전이 본격적으로 발견된다면 유전 나온 위치를 보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자르기를 지들은 이렇게 잘랐죠 하하하하 이게 아직도 덴마크인들이 얘기를 한다 그래요 아직도 이거 누가 잘랐냐고 양심 쌈싸먹게 잘랐는데 이렇게 잘랐어요 나오긴 나와요 여기도 나오긴 나오는데 안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양이 비교가 안 되죠 양이 비교가 안 되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거의 사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정말 희한하게 아마 뭐 대륙붕을 뭐 이렇게 근거로 잘랐겠죠 자르고 보니까 이게 자로 쟨 것처럼 잘랐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덴마크입니다 노르웨이고 해안 확대해 보니까 유전이 막 오야 대박 오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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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이렇게 하하하하 야 이거 진짜 사기지 사기 야 이거 장난하냐 이거 누가 선건냐 야 이거 선근 사람은 그때 당시 총리는 지금까지 욕먹고 있습니다 거의 뭐 나라를 많아 먹었죠 저걸로 와 노르웨이는 대박이 낫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노르웨이 세계 최대 고급 펀드가 어디냐 물론 중국인데 중국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단일로 치면 노르웨이 고급 펀드가 엄청나게 커요 1600조 원 물론 조금 있으면 킹한민국의 국민연금님이 싸대기를 때리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은 크죠 노르웨이 국민이 540만이에요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에요 1인당 쌓여있는 돈이 3억 원이에요 여기는 뭐 나눠줄 돈도 아니잖아요 연금도 아니기 때문에 땅 파서 나온 그 선 잘 걷어서 1600조 원 어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웃긴 건 그럼 노르웨이 사실은 뭘로 돈 번 거예요 원유하고 천연가스로 돈 벌었죠 하지만 투자하는 기업들한테는 항상 얘기합니다 뭐를? 넷째로 단소 매출 넷째로 계획 제출하라 아니면 돈을 빼겠다 그거 그거 바닷속에 있는 것까지 빨대 꼽아갖고 요즘에 잘 버니까 더 확대하고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놓어줘야지 빨대를 점점점점 늘리고 있는데 넷째로 하여튼 뭐 뭐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안 그래도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뭐가 터집니까 우크레나 전쟁이 터지더니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을 멈췄어요 노르웨이 수출품의 50%는 천연가스입니다 우리로 치면 대만의 전쟁이 나서 대만이 반도체 생산을 멈췄어 어 야 잠깐만 어허 어 야 상상만 해도 어허 대만이 갑자기 그 시스템 반도체 안 만들겠대 지금 전쟁 하느라고 바빠 열심히 싸우고 있어 대만 화이팅 우린 이러고 있고 대만 화이팅이긴 한데 밀려두는 주문에 대한민국 국토의 3분의 1이 반도체 공장으로 뒤덮이면서 반도체까지 제발 팔아주세요 어 가격이 4배가 올랐어요 지금 선중은 들어왔네요 뭐 행제했어요 미쳤어요 뭐 대한민국 펀드가 지금 천조를 넘었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야 디램 가격 길가는 강아지도 입에 달러를 물고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막 뉴욕타임스에서 취재를 하고 지금 전세계 국가들이 제발 우리 이번 겨울 대한민국에 반도체가 없으면 넘길 수 없어요 좀 살려주세요 이런 게 막 오고 있으면 와 씨 야야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5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이 제일 쌉니다 뭐 이러고 있고 SK하이닉스 야 지금 뭐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상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그런데 그게 실제로 벌어진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유럽으로 수출하던 가장 큰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노르웨이는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다 길 가던 강아지가 입에 대고 유로를 문 게 아니라 유로를 물고 있더라 이게 지금 노르웨이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웃음은 새 얘기하지만 노르웨이가 웃을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잘못 웃으면 강목이죠 집단 린치야 조심해야 돼 조나스 가르스토어 노르웨이 총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뉴스에 이분 나올 때마다 노르웨이는 전쟁 수익자가 아니다 그건 내가 단호하게 거부하는 개념이다 전쟁 수익자가 아니다 어 그래요? 그럼 돈을 못 버신 겁니까? 돈은 벌었다 그게 뭐야 돈은 벌었지만 전쟁 수익자는 아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시시각각 부자가 되었지만 워로 인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답니다 뭐 하여튼 그렇다고 전쟁 수익자는 아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같이 뭔 소리야? 라고 쳐다보고 강목을 들려그리니까 아 쏘리 쏘리 어... 위아넛얼론 혼자 갖지 않겠다 우크라이나 원조하겠다 노르웨이는 우크라이나의 원조 패키지를 통해 세계 최대의 기부국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미국하고 똑같죠 미국이 가스 팔아서 그렇게 대박났잖아요 미국 요즘에 그 원유 업체들 그 기업들 영업이익 보면은 미쳤죠 바이든이 그랬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그 가스 기업들 원유 기업들 신처럼 돈을 벌었다 실제로 그런 얘기 했어요 신처럼 돈을 벌어서 그거 세금을 거두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기업이 아니라 나라가 신처럼 벌었죠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전쟁을 하니까 노르웨이도 비슷하게 해줄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노르웨이가 갖고 있던 부형 레오파드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기증을 하고요 그 빈자리를 K2로 살 것이냐 대한민국에 돌아가면 대한민국이 K2로 살 것이냐 독일의 레오파드2로 살 것이냐로 이번에 경쟁이 붙었던 거죠 자 그런데 노르웨이 입장에서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끊었어요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러시아가 독일로 가는 가스관이 끊겼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저 가스관이 끊기니까 노르웨이가 때는 이때다라고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독일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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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마구마구 팔았단 말이에요 현재 노르웨이가 2022년 독일 가스 수의 33%를 공급합니다 왜? 러시아가 없어졌거든 독일 가스의 3분의 1을 팔아먹었어요 어이쿠 좋구나 하고 우리가 전쟁 수익자는 아니다 돈은 벌지만 독일에 파니까 최대 공급국이 됐어요 게다가 노르웨이가 물 들어오죠 노를 줬는데 25개 석유회사에 47개 가스 탐사 면허를 2023년에 오케이 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줘야죠 돼야죠 그 정도로 안 되지 파는 족족 될 것 같은데 넷째로 하여튼 뭐 나라는 뭐 그러고 있고요 그 결과 2023년에는 2022년에 비해서 생산량을 15% 이상 늘릴 것 같고요 북극 가스 기존 유전 생산량 증대 새로운 유전 개발 2030년까지 더 많이 해서 독일에 더 많이 팔아야지 라는 청사진을 갖고 있어요 이 청사진의 다른 말은 독일의 주력 에너지 공급 국가가 되겠다 라는 말인 즉슨 큰 빨대를 이게 가스관입니다 얘네도 가스관 있어요 여기로 러지아에서 여기로 독일로 가는 가스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얘네도 가스관 프랑스 이렇게 있고 독일도 있고 얘네도 가스관 당연히 있지 이거 이번에 새로 개발하는 뭐 이르파 뭐 유전 거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스를 꼽아서 여기로 이렇게 빨대로 쭉 보내면 유로가 달러가 여기로 쩔러쩔러쩔러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꼬레아의 주력 탱크 K2 가성비 좋고 성능 좋고 검증됐고 산악지역 문제 없고 추운데도 잘 가고 눈도 걱정 없고 꼬레아의 또 그 산악지역 엄청나거든요 우리 추우면 노르베이 싸대기에서 때리는데 더우면은 뭐 거의 사우디의 싸대기고 이런 나라에서 돌아갑니다 라고 해서 네 거 안 사고 얘 거 살래라고 하면 어 정말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인정한다 여기 사야지 어떻게 하겠어 꼬레아 거 어떻게 사겠어 이거 이거 했다가 아 이거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말로는 넷째로 하면서 전쟁 틈에 원유가스 비싸게 팔아먹고 너 횡재하는 거 아니냐 어 니가 미국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다고 할 수 있고 물론 노르웨이도 할 말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번 게 있어 인정할게 하지만 준 것도 있어 뭘로 줬냐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아까 세계에서 제일 큰 펀드라고 했죠 2022년에 주식질 했다가 200조 날렸습니다 ㅎㅎㅎㅎ 잠깐만 이것도 손질이라고 해야 되나 어 주식 엄청 들고 있죠 200조 날려서 사실은 아까 전에 뭐 얼마 벌었다 그랬죠 내가 무역수지 요게 192조 거든요 무역수지 192조 벌어서 200조 날렸으니까 조금 억울하기도 할 거 같애 야 우리는 무역으로는 192조 벌었지만 주식질에서 200조 날렸으면 돈 아니냐 퉁 ㅎㅎㅎ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뭐 주장할 수 있지만 야 그렇다고 그걸 기부라고 할 순 없지 그걸 그렇게 따지면 나도 기부 많이 했어 그렇게 따지면 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진짜 수익률이 마이너 14%를 찍었기 때문에 뭐 좀 억울할 수는 있지만 상황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노르웨이의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거랑 비슷하게 요즘에 대한민국에 가끔 언론을 좀 뜨겁게 달구는 주제가 있죠 그게 뭐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7광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거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뜨겁죠 굉장히 왜냐하면 뭐 아시는 분 다 알겠지만 여기가 7광구 지역입니다 여기가 1광구, 2광구, 3광구, 4광구, 5광구, 6광구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요 지역이 있어요 말에 따르면 여기에 이제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 제2의 부캐가 아니냐 아까 전에 뭐 영국과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대구 갖고 싸우고 요렇게 요렇게 하다가 덴마크가 사기 맞았죠 대구 좀 건졌다고 좋아하다가 알고 보니까 사기였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비슷한 느낌으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모르죠 여기가 제2의 부캐가 됐지 파보니까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을 수도 있는 요런 지역이 7광구 지역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1970년에 영국권 선언을 했지만 딱 위치를 봐도 아 쉽지 않죠 사실은 중국은 거리를 보면 느낌상은 이런데 어 그렇다고 거리된다고 이렇게 치기에는 거리는 일본이 제일 가깝거든요 함부로 또 쳤다가 거리 기준으로 하면은 얘네가 뭐 이렇게 될 테니까 코토크로스도 없고 또 이 나라가 또 뭐 사실은 뭐 다른 나라들 보면은 영해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중국은 중국은 영해를 이렇게 자르는 걸로 유명하죠 이렇게 잘라서 이게 자기 거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쉽지 않은데 대민국이 저 영유권 선언을 했었다가 옆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1978년 일본과 50년간 5대5로 개발하기로 공동협정을 체결했는데 개발 안 했죠 그동안 기술도 안 되고 또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하고 좀 가까운데 굳이 지금 개발해서 5대5를 할 필요 있나 만료율이 2028년이라고 합니다 협정 종료 통보일이 2025년이니까 한 2년 정도 남았죠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됐을 때 혼자 개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개발은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게 쉽지 않아 쉽지 않고 우리도 어쨌건 뭔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일본의 남쪽 섬들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깝긴 한데 어쨌건 이런 협정도 있고 먼저 영유권 선언한 곳도 있고 이런 게 지금 겹쳐있다고 할 수 있고 한마디로 모두가 다 한입이나 아니면 크게 가져갈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입장은 거리로 하자 그러면 거의 90%가 내 거다 한국 입장은 우리 5대5 했잖아 서로 공동 개발을 해야지 중국 입장은 다 내 거 보통 이런 겁니다 뭐 있어요 뭐 배타자 경제수적도 있는데 대륙붕의 일부분 뭐 이런 표현을 쓰니까 하여튼 뭐 그런 입장이라고 서로 삼계옥이 날카롭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예전에 여기서 허귀를 캐다가 허규가 아니라 괴물이 올라왔던 영화가 하지온 누나가 나오셨던 안성민 선생님 나오셨던 바로 그 7강구죠 박수 쳐 박수 쳐 박수 쳐 이거 안 웃는 분들은 안 보신 분들입니다 박수 쳐 야 뭐야 박수 쳐 박수 쳐 박수 쳐 했던 명장면이 탄생했던 안 웃을 수도 있어요 영화를 안 보시면 있습니다 박수 치고 그랬더니 박수를 쳤다던 한국판 한국 영화 사상 최대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한국 크리처 영화의 길이길이 남은 부류의 장면 박수 치는 장면이 나왔던 7강구 저는 사실 재밌게 봤는데 우리가 눈높이가 높아서 만족시켜주진 못했죠 저는 재밌게 봤던 영화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큰 일을 하고 있는 섬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도라는 섬이 있죠 전설의 섬이라고 불립니다 왜 전설의 섬이냐 멀어서냐 옛날에 제주도 주변에 이어도라는 섬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가보면 섬이 없었어요 찾지 못하던 섬 뱃사람들은 섬을 봤다고 하는데 가보면 없더라 그래서 계속 못 찾았던 전설의 섬 이어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설이 아니죠 지금은 왜냐 가보면 있어요 뭐가? 구조물이 있어요 이게 뭔 섬이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어도입니다 옆에 섬이 있고 이걸 따로 찍은 게 아니라 이게 이어도예요 이게 뭔 놈의 섬이냐 섬은 어디 있고 구조물만 있냐 이어도가 다 아시지만 암초였죠 바닷속에 있는 섬이었어요 한 4.6m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도를 세게 치면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가끔 폭풍이 오고 그러면 이 꼭대기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있네 섬이 있네 나중에 오면 없는 거예요 뭐 그래서 전설의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한 40m에다가 박아갖고 지금 해안과학기지를 그리고 2002년에 세웠습니다 물론 이게 바깥으로 나온 섬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영유권 주장하거나 그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이어도가 큰일 하고 있죠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큰일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고 이어도의 위치가 아 여기가 애매합니다 이쪽이 칠광구죠 이쪽이니까 애매한데 하여튼 뭐 여기서부터 이제 뭐 거리를 재고 뭐 이런 거를 나중에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위치가 좀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중국은 야 그게 섬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는 뭐 남중국해 뭐 별거 다 만들더만 하하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바다 안 가운데다가 활주로 만들고 있죠 여기다가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바다를 두고 본격적으로 싸우고 있는 세 나라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돼야 될 텐데 야 여기서 노르웨이가 되면 그쵸 그날이 오면 노르웨이가 돼서 70%가 원유와 천연가스다 수출품에 국민 한 명당 3억 원의 자산이 쌓여 있다 소득 10만불 돼서 옆에 나라에서 막 일하로 들어오고 하하하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판타지 아니고요 실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화가 물론 싸울 수도 있죠 옆에가 덴마크 영국 또 만만치 않지만 중국 일본이면 아 이거 이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옆나라가 중국 일본이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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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